여러분 이게 낮에 3시, 2시부터 모였던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벌써 자리를 가득 메우신 것 같습니다. 벌써 밤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서초대로 저희가 보는 이 길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강남역 방향, 교대에서 강남역 방향으로는 조금 자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조금 자리를 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좌측 통행 반드시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셀프 감금 사건 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국정원 감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무죄를 받기 위해서 검찰과 싸우면서 느낀 게 있다라고 하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검찰과 싸울 때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이번 수사를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서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2부 2부 시작하기 전에 힘껏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 중단하라. 제가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면 중단하라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 중단하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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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들 때 촛불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 검찰개혁의 촛불이 꺼지려고 할 때 거리로 나가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주신 분들이 바로 시민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지만 시청하시면서 그 뜻을 모아주시는 분들인데요. 오늘은 멀리서 가까운 곳에서 오신 시민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짧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에서 온 당하령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저도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또 다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소시민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던 제게 어머니께서 함께 이 부조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검찰의 행태를 보며 이 자리에 함께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코 아름답지 못한 현실에 화가 나고 세상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머니께 이 자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같이 오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많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민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 조국을 소화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소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작은 용기로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따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용기 내어 바른 세상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가겠습니다. 조국 검찰 개혁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신, 순천에서 와주신 강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동 차선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서 온 차선아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 조국 장관을 향해 난동을 보고 있자니 장관 하나 정말 잘 뽑았구나 싶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얼마나 강력한 에프킬라길래 우리나라 모기 떼들이 저리도 난동을 부리는지 수사관 250명을 동원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장관의 먼지 하나까지 털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하나 못해 무단, 횡단, 신호 위반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으니 가족의, 사촌의, 팔촌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엄마의 PC에서 아들 표창창 스캔 하나 나왔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입시 서류 내려면 성적표, 가족증명서, 스킨에서 보내거나 프린트를 제출해야죠. 나도 계약서 같은 거 스킨에서 복원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데 내 PC에서 계약서 스캔본 나오면 내가 계약서 위조본 되는 겁니까? 이렇게 깨끗한 장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바로 조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조국 속 검찰개혁 조국 장관님 사랑합니다. 성북동에서 오신 차선아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조국 법무부 장관 잘 뽑았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 자랑스러우시죠? 네, 다음 남양주에서 오신 진종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서 온 진종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입니까? 현직 장관의 좌택을 압수수색하고 그 자녀를 인질로 잡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검찰, 그들의 행태는 어땠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노동자를 죽이고 세월호 수사를 파괴하고 정치인의 생명도 끊습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고 언론은 진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특권층, 기득권층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국민을 개 대지로 하는 적폐물이들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반드시 이룹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진종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시민의 뜻으로 함께 검찰개혁 이루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에서 취준생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이 국면에서 참을 수 없다라고 남양주에서 오신 이강준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준비된 연선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박근혜 국정공단 사건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박근혜가 우리 대한민국의 계곡 공신 1등이라고. 그런데 그게 왜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박근혜의 그 추한 자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저런 추태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저 검찰들에게 더 이상 봐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라는 고호를 외치겠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감사합니다. 네, 이강준 학생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곡동에서 오신 이화진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곡동에서 온 전 이화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예, 검찰개혁 조국 수호, 우리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강남까지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나왔습니까? 밥도 여지껏 안 먹고 여기서 당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왜 계시는 겁니까? 네, 우리는 단 지금 원하는 건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고마운 점 한 가지만 말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 굉장히 편협한 어떤 사고방식,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태극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 와서 보니 65세 이상 태극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오신 노인네들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석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녀노소, 불복원하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힘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모실 분은 조금 특별한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들 보시면 속 시원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그래서 거리의 기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또 도착해고 방면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두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집회를 준비해주신 시사탑파 이종원 대표, 조선의 열단 김태현 단장 그리고 개싸움운동본부 김희경 실장 등등 그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큰 집회를 아무 문제 없이 몇 사람이 준비해 돼서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모든 말씀을 했기에 저는 도착해고 방멸, 자유한국 당 해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네 가지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이 적폐들이 청산될 때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앞장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집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역시 백운정 선생님 정말 시원시원하십니다. 아주 시원하게 정말 가슴이 뻥 뚫리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저희가 거리 곳곳으로 가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촛불축회에도 다들 참여하셨죠? 저는